자 아이 템 이렇게 가면 안되지 어디서 템을 이렇게 가소롭게 가지? 템 절대 저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가자 방금 전에 템 그렇게 갔으면 또 이제 또 서퍼 완전 서퍼 뉴저다보니까 난 서퍼 뉴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난 지금부터 이제 이제부터 난 이제 카정러야 이제 어 리신 메달 터뜨려야지 어 추천과 지그새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추천과 지그새끼 한 번씩 자 이 왓 해주고 왜 이렇게 빠하냐고? 빠는게 아니라 캠을 안 켜 아니 불이 안 켜져서 그래 불이 안 켜져서 또 이제 야 어두운 장면에서 사람 보면 또 얼굴 겁나 못생겨보이거든 음 형 근데 얼굴 겁나 못생겨 이게 불 끄고 얼굴 겁나 못생겨보인데도 이정도 짱냐 그래도 사람보는 맛이 있지 그래 또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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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엘캔하이 또 동선 파악하기 쉽고 이거 쉬우니까 이거 마법이 날 뿐다 흐흑 흐흑 자 이제 또 흐흑 40초니까 한 55초 때 이제 와드 깔러 가면 되니까 흐흑 그때 기억하면 되고 음 정신집중 흐흑 불치 뭐 좀 하고 오게 응 응 내가 생각 한 전략이 있어 나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우리 팀이 아 그래? 오 이러면서 딱 좋아하라고 하거든요 대놓고 주네 저거 흐흑 오 대놓고 들고 주네 으응 야 리시 크흑 대놓고 줍니다 그죠? 와드했는데 으응 야 와드해놓고 와 그랩도 안했는데 그냥 강타로 와 강타 드럽게 늦게 쓴거거든요 이거 야 기다려봐 형 경험치 좀 주라 그렇지 그렇지 여기 있는거 어차피 나 몰라 어차피 여기 있는거 나 몰라 어차피 저 레드도 스틸하러 가야되니까 한번 밑에 들러다 가지고 싶은데 허 리신 일로 오는데 야 리신 벗어 뭐 야 리신 야 무슨 생각으로 들어온거지 야 저거 뭐 아 그랩이 없어 어차피 어차피 짓본 해줘야지 흠 또 벗에서 킬라면서 하니까 와 근데 리신은 뭐냐 저거 왜 들어오냐 대놓고 보이는데 막 오네 그래도 뭐 어차피 개이득 바꿔야 여러분들 음 지금 뭐 리신 거의 메탈 터지다가 볼 수 있지 지금 리신 보면은 어 일단 블루 뺏겼지 2렙이지 그리고 카작 실패했지 뭐 거의 풀 빠졌지 뭐 메탈 터지는 요인들이 다 저기 있잖아 어 리신 저기 있네 아 저거 뺏어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구경만 하고 좀 이따 뺏어 먹으러 가야지 어 가기에는 너무 늦어가지고 이미 또 이제 현명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되거든 4분 후 컨트롤 할 수 있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거 또 또 저렇게 되면 또 귀찮잖아 어 또 이제 또 이제 또 기다리는 시간에 공백 시간 때문에 또 이제 원흘들이 또 메탈 나가고 또 그래가지고 게임 진행 안되면은 또 오히려 또 우리 쪽에 피해 있거든요 어 또 이제 근데 난리 난다니까 일단 제 리신이 또 핑업 밝혀내네 4분 22초쯤에 오프만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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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전멸 있거든요 오빠 컷 전멸 딱 뜨겠지 그렇지 야 좋았어 음 아 쓰레쉬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갑자기 갑자기 전체 채팅창으로 나 게임파스에 시보고 배웠는데 엄청 안된다 이러면 진짜 와 나 목잡고 쓰러진다 진짜 와 9분 30초 레드 핑업이 걸려 여기다 깔아놨거든요 저기가 진짜 쉽게 안걸리는 곳인데 오 그게 걸려가지고 야 진짜 무슨 어? 3C 보고 게임 게임 와 개인팟 3C 보고 배웠다고 하면은 진짜 어? 나 저렇게 강의한적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죠? 여러분들 내 방송 보면은 다 웬만한거 뭐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제 무빙예측그랩하고 이제 또 막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? 또 이제 그런식으로 게임 했어야 했는데 아 방금 전에 저 녀석이 게임밥 방송 보고 3C 배웠는데 잘 안됐네 이러면 진짜 메탈 터진다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 방송 보면서 자주 이런 말 하거든 내 방송 보고 많이 시려 들었다고 진짜로 진짜 막 그런 얘기 자주 하시는데 근데 진짜 어? 그런 얘기 들으면 메탈 터진다 얘 또 뭐하냐 배야기가 야 아 나 아 나 호응 호응 안하네 1분 10초 남았다 여기 가자 여기 가자 얘 풀 빠졌거든요 가 가 가 잡아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그렇지 야 그리고 사람 평타 치게 하네 어어 야 진콘트 사람 평타 치네 이거 야 여러분들 봤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런 또 브론즈 세계에서도 또 저렇게 살짝살짝 뛰어난 실력자들이 있거든 음 야 또 이렇게 또 게임 보면은 진짜 막 브론즈 쓰레기들 브론즈 뭐하냐 브론즈 노답 이렇게 놀리는데 솔직히 저런 실력자들도 분명히 중간중간 사이에 껴 했거든요 야 근데 저런 사람들 보면은 진짜 안쓰러운 게 저런 사람 진짜 브론즈에서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피해 있는다니까 브론즈 못한다고 욕먹는다고 난 그게 좀 아쉽더라고 어 잡아 빨리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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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한 번 보자 뭐하는지 뭐 뭐하냐 너 이 녀석 벗어 이야 이야 지림이다 리신님 와 카좀 오는 거를 그냥 어? 와드만 깔 와드 딸고 바로 들어오네 야 나 시야 나 시야 보려고 온 줄 알았더니 야 그냥 바로 들어와 버리지 이야 음 끝내줘 야 끝내주시네 이야 뒤도 안 돌아오고 바로 들어오는 크으 배워야돼 어 저렇게 또 이제 저렇게 또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또 상대한테 저렇게 보너스 자연스럽게 주는거 저거 또 배워야돼 또 이제 메탈 터질때 저런식으로 이제 던지식으로 게임하면 되니까 이야 불츠 와라 좀 아 나 드럽게 부르네 블루 나왔는데 블루 먹어야지 빼 거기 있어 얘를 잡게는 좀 에바가있지? 어 미신질 뭐하냐 하하핳 리신 저사람 뭐하냐 저거 정신줄 났는데 저거 흠 리신 무서워서 도망갔다 정신줄 났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야 블루가 이제 도착한거야 저거? 레드는 지금 제니인데 아이 뭐 자꾸 보도돼 어? 지금 계속 자라해주고 있는데 왜 자꾸 보도래 위에서 계좌 계좌하고 있는데 어? 온디리 사려야지 내가 위에 있는데 아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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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우마야 진짜 아 아 뭐야 얘 혼자 대놓고 폭타밀다가 혼자 끌리고 막 이런다 힐 빠졌다니까 뭐야 서라 누나 어서 오시구요 가자 가자 안되겠다 안되겠다 이거 좀 따줘야지 이거 아 보이나? 보이나? 안보이죠? 정신집중 야 야 빼 빼 여기 리신있다 레라이 이거 리신있다 빼라 아 블리치 씨발 트롤이라 한다고? 야 야 야 눈뜨고 눈뜨고 갱으로 오네 야 굉장한 친구야 널 레벨링 해사 뭐 또 레벨링이야 이거 다 뺏어먹으면 이게 다 레벨링인데 이게 야 블루를 11분되서 주네 이친구 헐 왜 아 초기화됐다 아아 하 하 하 아 아 피 초기화됐어 개우마야 엣 아 개우마야 진짜 아 이거 저기 가야겠다 아 진짜 개우마야 저거 저기 올라가줘가지고 야야야 빵테온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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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피아 깔아주고 야 야 야 레드 이 땅 또 블루 시간 대충 이제 저기 또 냅두고 갔네 저거 야 죽여 죽여 얘 얼마나 는 nis 흐으하 oh 아 오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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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포잉 아저씨 안 죽거든있냐 음 야 리신 레드 먹으러 오나 리신 레드 먹으러 오는 야 레드 진짜 증하게 안먹인다 얘네 알아서 해! 왜 자꾸 명령이야! 나도 브론즈 멘탈 가져와야지 나도 이제 브론즈 멘탈 이렇게 현지 적응은 해줘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현지인처럼 보일 거 아니야 멘탈 드럽게 약한 것처럼 보여주고 게임하면 된다고 이거지 이거 보소 야 이거 레드 먹어야 되는데 전혀서 레드를 안 먹는다 왜? 야 이거 뭐야 왜 여기까지 왔어 얘는 또 아! 아! 이거 누가 데려왔어! 아 이거 누가 데려왔어! 아 나 드럽게 아 나 브론즈 멘탈이다 까불지 마라 야 나 툭 건드리는 순간에 바로 바로 달린다잉! 와 이거 뭐 야 지금 뭐 이거 나를 나를 이거 일부러 이렇게 집 안 가게 하려고 이런 건가?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야 빵테원 죽이대 저 녀석 야 빵테 잡아 빵테 잡아 어디가? 정확하게 야 루시안 보소 야 루시안 보소 저걸 또 쭉 미네 14 14 14 14 14 19 19 19 19 19 일로 얘기해 놓고 일로와라 일로와라 어디가냐 어디가 어디가자 야 풀 썼네 야 거기서 풀 쓰시네 대단합니다 야 거기서 풀 쓰시 뭐야 레드 안 먹어 이거? 야 지립니다 그저잉 야 또 플레이 지린다 진짜 야 탑 다이브다 탑 다이브다 이거 와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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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 없냐 누구? 없네 야 이거 죽어야겠다 그럼 야 이거 와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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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도 어차피 피 많다 어 이거 궁 빠졌네 근데 정확하게 정밀로 빼주고 그렇지 그다음부터 죽던지 말던지 야 어 너무 센데 쟤 궁 써 그렇지 와아 와 죽을 뻔했네 후 와 죽을 뻔했네 오야야야야야야야야 tail 텔을 왜 이제 타 개자식아 텔을 왜 이제 타 개자식아 야 tel 이제 타냐 Detto 아 개념 Open 아, 기극혐이네 진짜. 야, 내가 또 아이쇼핑한 게 문제다. 또 방심했지. 멀어, 멀어. 정신집중. 야, 탑 살면. 와, 탑 보소. 레드 아직 또 안 먹었냐고요? 레드 안 먹었어 얘. 블루도 곧 된인데 이제 곧. 얘가 레드 첫 번째 레드 먹고 그다음 레드는 안 먹었어요. 저 뭐야 저거. 야, 두 명이서 먹네. 어? 아, 야 딜이 확 들어가네. 아, 바로 땡긴 건데. 아, 나 이거. 어이씨. 창설 열어라 문도야. 야, 피워라 지리자잉. 야, 피워라. 하아. 보는 맛 있어. 와, 또 전멸을 또 저렇게 쓰시네. 우와. 문도가 그렇게 잡고 싶었어요? 어이구, 내가 피가 이렇게 없는데? 오오오오. 야. 생각 그 자체. 어후. 고맙습니다잉. 야, 근데 풀을 왜 썼지 이제. 예. 야, 전멸 쏘도 못 잡았을 텐데. 자, 이제 또 고스피. 한 1분디오 있으면 또 블루 제니고요. 어, 블루 또 먹으러 가자. 다시 제가 브론즈 색이기 때문에 너무 잘해 보여도 또 안 좋거든요 너무 잘해도 또 사람들이 이제 봐 어! 저 녀석 꺼라! 야 거란야! 이러면서 또 이즈이 나오거든요 음 또 이렇게 또 몇 대수 해줘야지 또 사람들이 또 이게 한다니까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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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공 어디가 오공 일로와 어디가 오공 얘 잡아 오공 오 빨리와 얘 잡자 오공 우 Administration 방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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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%끝 뾰어라á 아l 예예 블루 아무도 안 와요? 좀 이따가가 강타 면서 쳐야지 으허 이거 봐라 아주 난리 났다 아 부셔 né 부셔 뭐야 부셔버리고 이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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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edd 무는 먹어 강타 육백 Q 삼백 어.. 이거 딱 하면은 피 한 천이백 팀에서 이거 먹으면 되겠다 어 야 문도잖아? 야 강타로 먹어도 되겠다 좋았어 됐어 가자 그렇지 야 너 이거 뭐